모션 버스 갤럭! 군대 휴대전 vaca 브이로그아스토론의 가치지에 대한 봉투 기간을 알려드렸어요 나한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노다운, 도와줘 거슬러 올라가고 싶다고 나도 살려주러 가고 싶은데 내 몸이 말 안 듣는다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내 몸이 말 안 듣는다 아 이거 렉이 좀 심각하네 인터넷 바꿔라 미션 대신 좀 해줄래? 내가 몸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 뭐야 이게 아잇 좀 와 좋아 뒤꿈치 힘이 아주 탄탄하구만 아 킬랜스건 압력 쩔어 내가 훈련을 존나 많이 했지 내가 훈련을 존나 많이 했지 아킬레스건 단련을 좋아 속도가 존나 개빨라 니들 나 못 따라잡네 야 난 뒤로 가는데 나를 못 따라잡아 왜 어? 응 연습 좀 해 총 쏴볼까 총은 못 쏴 나 이대로 그냥 쩔 받아야됨 아니 이 말이 되나? 이리대로 굳는게 말 한번쯤 죽을까? 날 죽여줘 날 죽여줘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날 죽게 좀 내버려 둘러줄래? 요? 아 뭐 입구까지 왔어 여기까지 내려와 나 좀 가만히 있고 싶어 오오 막혔어 아 좀 쉬자 아 힘들었다 가자 근데 중요한건 존나 빠르다는거야 개빨라 개빨라 야 너 어떻게 된거야 연습 좀 하라니까 형은 이렇게 그냥 근육을 안쓰고도 어흡흡흡흡흡 발.. 발가락으로 가도 이렇게 빠르잖아 별론좀 해 형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게 아냐 내가 워프레임을 존나 오래 하니까 이렇게 트위를 가능한 거란다 아이 좀 먹자 이거 좀 먹자 정확도로 좀 떨어져 대신에 이게 좀 부작용이라고 할 수있지 흐헥 너네 좀 나 좀 죽여줄래? 얘들아 야 이 나 아무것도 안한다고 욕하면 안된다 내가 못하는 거지 안하는게 아니야 나는 그리고 지금 최대한 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노력을 하는데 너희들이 방해를 하잖아 그래 나 죽어간다 죽어간다 아니 내가 에너지 이거 퀵신킹이 있어갖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기니시어 나 죽여달라 아니 내가 뭘 뭐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징역이 됐지 날 때려달라 내가 최대한 억제하고 있을게 자 여기야 여기 아 답답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대로 냅두면 얘들아 자 내가 여기 왔어 여기 타겟이 더미가 있단다 맞추지 못해? 어? 째려보기만 할거야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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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뭐야 발키르냐? 진짜 도움 안되네 어 죽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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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뭔가 상황이 달라지겠지 나 지금 매우 노력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지금 똥고 잎빵주고 노력하고 있다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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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됐다 아아 두번 다시 겪고싶자